일로 오시기 전학생 왔어 인사드래 전학생 왔어 카메라라고 성은 카고 자리 알려줄게 야 앉아 안주라고 전학생이야 전학생 카메라 전학생 어디서 왔어? 대답이 없어 멜라 이거 풀 수 있어? 야 너 비켜 미안해 멜라야 우리 반장이야 일산이라고 FX는 어? FX는 사랑니다 진짜 뭔지 모르겠다 됐어 너도 가 안녕 넌 좀 당하게 해 얘네 뭐야 안녕 나 대구고 얘 광주고 얘 부산이야 얜 매라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적응을 잘 못하는구나 니 좀 보여줘 어색해 안되겠어 얘도 아니었어 남자야 얘 남자라고 나이 제일 어린이 어디 갔어 막내 어디 갔냐 막내 어디 갔어 막내 막내 학주한테 머리 잘리러 갔대 진짜로 하하 죽음 나 나 하하하하